공주하는 장소 오늘 버퍼! 어 됐네 됐네 아니 원래 코트 코트를 하나 걸치고 왔는데 코트 입을까요? 코트? 어깨 피자구요? 코트 가져와야 되겠다, 코트. 야, 코트 가져와, 코트. 코트 가져와, 씨. 코트 가져와야 되겠다.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씨, 장난 아니다. 장난 없다, 진짜. 야, 괜찮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뭐해, 여기 어디야? 와, 씨. 진짜 많네. 일단은 차가... 차가 멀어가지고, 차가 이게, 이게 뭐지,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통제돼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대놓고 여기로 왔어요. 코트 입어, 오케이, 알았어. 코트 가져오라, 했어요. 와, 사람 봐, 진짜 많다.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많다. 와, 진짜 많네. 와, 여자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와, 너무 예쁘, 너무 예쁘시다. 뭐, 여기는 어디 뭐하는 곳이지? 와, 사람 장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와, 너무 많다, 진짜. 와, 역시. 역시 이 주말에는 이태원을 와야 돼, 자꾸 홍대라 그러네. 와, 진짜 많다. 오늘 분장 안에 거의 다 관종이 약해하기 딱 좋을 텐데. 아니, 그럼요. 아, 스쳤나가 냄수님 감사합니다. 나이 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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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샷!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많다. 와, 줄이 뭐 어디까지 있는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어요. 와, 대박이다. 아, 아니, 그냥 오늘 분장을 간단하게 했어요. 분장사가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분장이요? 그냥 약간, 어, 분장사가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응. 그냥 걸었는데 왜? 평소에 이렇게 못 다니죠. 그럼 챔피언스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포인트 이것만 주신 거예요? 네? 와, 진짜 많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일단 한 바퀴 쭉 돌게요, 여러분들. 강력계 형사 같다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우와. 예? 우와. 우와, 여기 봐. 여기 유령신부야 여기. 와, 여기 멋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프리카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재미있게 놀어요. 재미있게 놀어요. 팬입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이야,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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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교복이 제일 좋아. 교복, 교복 코스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지? 나루토인데? 이게 나루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루토 맞아요. 나루토 뭐예요? 이게 나루토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가지고. 와. 카카시. 음. 이거 보기 좋아. 기모노도 있으시네. 잘 어울려요, 기모노. 네. 분장 안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네. 어, 근데 남순이 컨셉은 뭐야? 그냥 나는 그거 뭐 없어. 아, 너무 좋고 분장하기에는 왜 안 했냐면, 좋고 분장을 일부러 안 했냐면은 너무 하면은 어차피 그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좋도 없는데 얼굴에서도 그냥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놔야지.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내가 일단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축제 분위기 분장한 사람들을 많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짧고 굴 톡기 잘 어울리시네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방송을 할 겁니다. 어, 내일 지연이랑 이제 금화랑도 같이 방송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요즘에 좀 창렬 방송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하기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공식적으로는 휴일인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고맙겠습니다. 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강웅비 씨가 저를 이상월드가 1등으로 뽑았다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야방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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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너무 많다. 많아, 많아. 와,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인가? 어디 쪽이? 저쪽인가? 어디 쪽이? 저쪽인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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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아요. 저번 저번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조커문자하고 여길 돌아다녔죠. 그냥 근데 오늘 캠코더로 들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왜냐면은 캠코더로 들고 나오면은 일단은 사람이 많아서 못 움직일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돌아다닐 수는 있을 정도는 아, 여기 이제 기억났다. 와, 저쪽 비춰줘 봐. 확대해서. 와, 저쪽. 난리한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야,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이 맞을 거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토끼 세 발인가요? 인터뷰 인터뷰 되겠나? 아니, 일단 여기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핫플레이스로 좀 가야돼. 핫플레이스로. 앉아있는 사람도 인터뷰를 해야지. 아, 인터뷰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게. 아, 복잡하다. 오늘은 인터뷰를 종첩으로 두진 않을게요. 그냥 분장. 어떤 분장들을 했는지 그걸 좀 보여줄게, 그냥. 인터뷰는 좀 빡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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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추 새끼들 밖에 또 인사 안 하는구나. 네. 아. 여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 여자가 진짜 여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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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게. 물어보게. 손도 똑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요? 오케이. 야, 버퍼 걸려도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버퍼 걸려도 여러분들 숨만 쉬시면 되고 계속 대기방 설정돼 있으니까. 어. 아니, 어딜 가도 여기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어, 사람 많아. 오. 야. 미이라. 좋아. 어? 미이라. 미이라? 미이라, 미이라. 좀. 카메라 좀 더 낮춰. 이렇게. 아, 네 편한 데로 써.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 완전 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 컨셉이 뭔가요? 아니, 없어요. 어우, 야, 미친. 야, 미친. 야, 미친. 맞아요, 맞아요. 저 미친 놈이라고요? 저 미친 놈이라고요? 예, 예. 같이 찍어요, 이거. 아, 잠시만요. 어디 갔어? 뭐 어때요. 아니, 그냥 복장 놀러 온 건데. 잘라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 복장 죽여요. 망사 찍고 싶네. 여자죠? 여자 맞죠? 남자죠? 네, 맞아요. 커플입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방송인가? 네. 어? 누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BJ. 아, 안녕하세요. 아, 버퍼 안 걸리나요? 네, 아직 안 걸리나요? 아, 그래요? 저는 버퍼 많이 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 컨셉이 뭐예요? 네? 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네. 무시할게요. 어, 이거 그거다. 이거 뭐지? 이게 뭐죠, 이게?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와, 분명함 던져보고 싶다. 와. 유즈바, 유즈바. 이거 가는 길, 가는 길. 와. 레일 거잖아. 네. 오, 헬파웃. 축제 헬파웃이. 빨리 와. 와, 진짜 어딜가나 사람 많다. 장난 없다. 지금 골밥 지나고 있어. 와. 골밥 지나고 있어. 골밥. 야, 그래도 화질은 좋네. 아까 트재 왕수라냐? 그런 거 같은데. 버퍼 완전 쩔어요. 와, 버퍼 완전 쩔어요. 이거 봐요. 아, 됐어요? 아, 근데 언제 나왔었지? 재장 전? 2년 전일 거예요. 나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 그때 보라 색깔 머리로 머리 짧았었어요. 몰라 몰라. 사진 봐봐, 사진. 옛날 사진? 이걸로 봐야겠다. 어? 아, 왜 그래요?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잠깐만요. 이거 버퍼 너무 심한데? 몰라 몰라. 암튼 진짜로.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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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큐. 아, 땡큐. 어, 땡큐. 어, 됐다. 어, 내꺼 이렇게. 내꺼 괜찮다. 어. 어, 마다라. 어, 버퍼 장난 아니야. 어?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자켓을 왜 입냐고요? 뭐야 이 거 있을게 그냥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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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할게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오늘 연예인을 찾아라 소리베베 뭐야 오늘 이 복장이 뭐야 마시러 왔어? 아내가 한대요 핫한걸 보여줘야지 안녕하세요 핫한걸 보여줘야지 핫한걸요?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에게 보여줘 와 진짜 이거 촬영 되겠냐 이거 심각하다 진짜 데이터 버퍼 안 걸려요? 엄청 걸리지? 와 미친다 진짜 스트레칭 받는다 와 근데 이거 안 흥분하고 나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아 그래요? 와 못 움직이겠다 와 어디 한자리 멈춰서야 되겠다 진짜 저도 저기 안에 있다가 뭉개질 뻔했어요 저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좀 괜찮아? 저쪽으로 가면 헐렁헐렁하던데 헐렁헐렁하는데 가자 와 여기야 못 움직이겠다 아 밀린다 밀린다 어 안아 어 잠깐만 내가 챙겨줄게 내가 챙겨줄게 챙겨줄게 아 챙겨주려고 아 챙겨주려고 와 진짜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지나갈게요 저번에 커피머신 때 그때 이후로 못 봤잖아요 어 지나갈게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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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매치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남짓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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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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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우와 개빡쳐! 아야! 잠시 막아주세요! 아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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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와아! 야! 무슨 월드컵이냐? 월드컵? 어! 어! 내가 안아줘야겠어! 누가 만질수도 있어! 어! 나는 합법적으로 지켜주는거니까! 으아! 으아! 아! 스트레스받아 지금! 어! 괜히 왔어! 다른데 가도 많은데! 내가 왜 이태원을 택했을까? 우와! 진짜 심.. 시야가다 심각해! 와! 와! 야!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여기 여기 좋다! 여기서만 여기만 해도 될 거 같아! 나가 나가 나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 우와.. 이야! 와 진짜 많다 진짜 와 여기 괜히 나오셨죠? 레깅스 좋네 요가 5편 오늘 인터넷에 요가 한 번 해? 아니 그 가로수길에서 아니 왜 삼각대 없어 네 앞쪽에 있어요 삼각대 하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핸드폰이 막 떨어져서 그러면 팔이 아프서 오래 못하니까 네 일단은 이걸로 해 그게 맞아 셀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 받아봅시다 1 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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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대? 오고 있대 오고 있어? 4번 초기 어 이것도 이런것도 고려하고 나왔어야지 야 너 꺼줘 이 개새끼야 경신같이 새끼야 홍수 주고 있어 내가 알았냐 이 정도일 줄?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셀카봉이 없어가지고 셀카봉 올 때까지 기다려야돼 아 제걸로 쓰시나요? 저는 들고 다녀주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유니세포? 뭐야 유니세포? 아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잠깐만 빌려줘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잠깐만 빌려줘요 어차피 저보다 강한이 더 없었으니까 아니 아니 이걸로 하면 되잖아 아 저도 이걸로 하면 되긴 한데 이게 낫다 아 아 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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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꽂는거 마이크 어 어 어 어 남순이 만나자마자 하려기생 어 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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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안 꾸미고 오셨어요? 진짜? 뭐야 이거? 남자친구한테 맞은거 아니야? 남자친구 아니에요 친구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필요없을텐데 아 마이크 필요있어 멘트 마이크 가자 이거 괜찮아네 말투 우와 세요 셀커보 저한지 틀어줘 너 이거 끄면 되잖아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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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거 짧은거 야 자리 짱 조용한하고 그만 다 퇴근해 다 퇴근해 다 퇴근해 나 모바일로 하면 너네 다 나 혼자 있어도 돼 에잇 찾았어요? 네 아니 거의 다 사방 데리고 와 알았어 파밍국점 충전기 충전기 챙겨야죠 충전기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니요 긁거든요? 어? 칼라 긁는다고? 아니 잠깐이라도 늘었던게 뭐냐 나 원래 맥달인데 같이 화장실 설카봉 설카봉 감사합니다 그냥 코트로 입고 아니야 아니야 살짝 입고 좀 약간 방송 2개 켜져있대 그래? 이거 말고 다른거 있잖아 네, 그거 줘요. 그러다가 너 어디로 갔어? 아, 장상님. 감사합니다. 드래그님 감사합니다. 말 안 하실 때 가야 되지? 자고 가라. 자고 가라. 자고 가라. 그거 그거 조명. 조명 조명 조명. 조명. 자고 가라. 아니, 이거 밑에 꼬다리. 너무 안 나와. 내가 할게. 나와,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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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조명아 아까 챙겨온 거. 내가 챙겨달라는 거? 어, 챙겨 간 거 어디 갔냐고. 분명 어딨어? 분명 어딨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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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어? 나 가. 가. 가라고. 일단 장갑 줄게. 분명히 내가 챙기다 했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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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쩜 5분 뒷면이 괜찮아지? 필 때도 없겠다. 필 때도 없겠어. 담배 한 대 한번 피우고 갈게. 여기서 피우면 되겠다. 나 음료수 하나 먹으려고. 음료수 하나. 아니 안 돼. 오늘은 따라해면 안 돼. 내가 섭외하려고 했었는데 섭외하면 인파 속에서 챙겨야 돼. 아니 음료수 한 잔 먹고 합시다. 음료수 한 잔. 나도 음료수 한 잔. 내가 오늘 만약 할 거였으면 섭외를 하고 미리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많은 인파가 내가 작년에 와봐서 알기 때문에 챙겨줘야 되고 인터뷰하기가 좀 애매해져. 둘이만 하려면 아예 실내에서 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섭외 안 한 거예요. 베베님이랑은 게스트 하기로 했어요. 한번. 물. 물. 목 말라. 목 말라. 와 여기 다 통제했어요. 넘어가야 되네. 차 조심해요. 차. 뭐 음료수 먹을 게 없나?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남부가 드세요. 대박.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거지. 조명이 있으면 이게 밝을 텐데. 대박 대박. 대박 신기해. 대박 신기해. 뭐 하러 나왔어요? 오늘 어디. 하나 둘. 오늘 클럽 갈 거예요? 둘이 너무 둘이 없어요. 둘이요? 이따가. 심심하면 연락처 하나 주세요. 연락처 하나 주고. 심심하면 밥 사드리고. 밥 사드려도 될까요? 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사진 한번만 더 주세요. 연락처. 남자친구 없으면. 없으면. 오케이. 이따가 저. 본인 번호는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문자만 줘요. 아까 그 흰 옷이랑 검은 옷인데. 배고파요. 술 먹고 싶어요. 말해요.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 그냥 음료수 말고 여기서. 왜? 음료수 마실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음료수 마실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봐봐 이렇게 어두워. 조명이 필요하다니까. 여기 밝은데 아니면 어두워버려. 조명. 아이폰. 저 아이폰 있는데 아이폰으로. 조명 켜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 볼만 해요? 그래요? 알았어. 이제 신경 끌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 저기 뭐 편의점 하나 있다. 24시. 레슬리 한 잔 싹 빨아줘야 되겠다. 어 나 레슬리만 먹어요. 아냐. 아냐. 배그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몬스터 한 잔 빨아도 될 것 같아. 아 저기 뭐. 내가 볼 때 저기 인파 속에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스페이 로파. 여기서 있다가. 어디로 와 납득댕이랑 그. 전쟁도 하시고 저를 강남으로 가입을 하신 사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강남으로 이동하면 늦지. 아 너무 늦어요? 늦지. 여기 있는. 여기 온 김에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응 뭘 옮겨. 아 오케이. 어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어 지나갈게요. 지나가 버립니다. 뭐 뭐 먹지? 레슬비도 신다고 하셨어요. 어? 레슬비. 어 레슬비. 레슬비 하나랑. 어. 뭐 먹을 거야? 저요? 저는 아무거나. 물 먹을게요. 물? 오케이. 오케이. 나 옥수수염. 옥수수염 참 먹어야 되겠다. 몬스터 먹는다 했잖아. 안 먹을라고. 저번에 제가 레슬비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사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어 잠깐만. 멸려. 멸려. 며어야 되겠어. 기분 다시 풀렸어. 아이 괜찮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그래요. 제가. 주체 못하고. 제가 좀 약간 준비성. 그. 준비성 하나로 커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면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게 있어. 어. 사실상. 됐어 이제. 풀어졌어. 잠깐이야. 네.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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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려면. 나는 내가. 내건 되게 선명하고 요건 좀. 아프리카TV 예. 아프리카TV 요. 하이. 미안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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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해. 우리도 보여줘야지. 담배 없어요. 담배 안 사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현금으로 해주세요. 저 있어요. 카드로 해드릴게요. 현금으로 해주세요. 현금으로는 쌀쌀이 낫잖아요. 여자분들 BJ인가요? 소리베베. 몸매 원탑. 보여줘. 차라리 고정분들한테 보여줄 바에 유동분들한테 보여준 그 매력을 보는거지. 맞지? 형들? 뭘 써? 뭘 써. 고이! 뒷카메라말고 앞카메라로 하면 안돼요. 왜? 앞카메라가 예쁘잖아요. 일단 서봐. 복잡스러워. 저기도 방송하나? 냉장고 조명이 뭐야? 어? 냉장고 조명? 네. 무슨 냉장고 조명? 모르겠어요. 저기 BJ인가 봐. BJ인가 본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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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뭐 어때? 어딜 가나 사람 많아. 으쓱한 데로 가? 각도 좀 조절하. 각도 좀 조절해 주시면 안돼요? 어? 각도 어떻게 해? 예쁘게? 예쁘게? 어. 아 또 아니야 똑같애. 진짜야 똑같애. 내가 각도는 내가 더 잘 알지. 이쁘게 나온거 잡아줄게. 그래요? 음. 어. 앞카메라야 하고. 알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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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가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좀 잡아주세요. 다시. 아. 오케이.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안 예쁘게 나오나? 야, 너 여왕병 걸렸니? 아니요, 너. 아니, 혹시 사람들이 못할까 봐. 아, 바로? 아니, 여기서 못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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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좀 말했잖아요. 어, 아, 이거 여왕병 걸린만 하네? 응.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아, 여기 갔다, 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쟤. 자, 어, 내가 잡아줄게. 어, 아, 방송. 아, 이거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을 거야. 형. 되게 이거, 이상해요. 아니, 너. 되게 안 친해 보이는데, 지금. 서로 여기 있다. 예, 정말. 꺼졌어. 얘 거 방송에 튕겼어. 길에서 벗는다고? 아니, 길에서. 어차피는 이제 여기 다, 어차피 다 벗고 댄겨요. 어차피 다 벗고 댄겨요. 관광없는데. 어. 어. 아, 뭐. 좀 기다려줍시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켜고. 저 방송 폰으로 보는 중인데, 폰으로. 오오. 오오.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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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오늘 반가웠다